출근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걷습니다 먼 거리 가거나 그럴 때는 일부러 자전거 타기도 하는데 1시간 2시간 사이 거리는 걷습니다 아침 식사에도 탄수화물은 넣지만 당이 없어요 먹고 바로 걷고 그러면 아직 당이 흡수가 안되는데 소화기관들은 또 일을 하고 있고 짐도 입고 옷도 꾸역꾸역 입으니까 뭔가 아침에 걷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또 막상 걸으면 걸려요 걸려요 어차피 가야 일거가 시작이 되고 걷는 거 그리고 저녁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시 9시에 마지막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먹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좀 눈에 띄게 지방 체지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백질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어요 운동 강도를 높여서 빼는 것보다 이렇게 식사 안 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런 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6%대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요 조금 더 하면 5%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그때까지 뭐 근육을 키우거나 그러기도 어렵고 그럴 생각도 지금 없고 다이어트 우선으로 해볼게요 다행히 근육량은 지금 45kg 44kg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체지방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의미가 더 큰 거 같아요 좀 방향을 찾은 거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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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